와이언스 금현님 안녕하십니까 아우 깜짝이야 이제 빨리 갈라고 어 여보세요 깜짝이야 어 여보세요 어 공격 안한거야? 뿔이 있는데 형님? 공격한거 안한거요? 공격 안하지 공격을 왜하냐 가까이 가도 된가? 가봐 아 진짜요 형님? 안.. 안 받는다고 안녕? 이거 놀래갖고 바닥을 쓰고 있어요 아 그래요? 응 무슨 염소에요? 띄염소 띄염소 띄염소가 뭐냐 쫌놈쫌놈 쫌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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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ginger 지금 중간에 못잡고 하니 제가 못잡아요? 응 형님 잡을 수 있는거야? 일로와 잡을 수 있.. 못잡아 아 그래요? 염소독병 청와룸 축사에 있었는데 전염병 같은게 와갖고 아 전염병 암놈들이 다 죽었잖아요 설사 설사 설사로 여기는 뭡니까? 이거 비밀구역이야 비밀구역? 송제구역이야 여기서 핵이 날아갈 수가 있거든 핵발전실 핵융합 농업 아닌가 핵발전소 여기 지금 포크 나이키라고 미사일이 대기하고 있어 딱 뚜껑이 열리면서 쫙 열리면서 오늘 주말에 뭐 할거야? 오늘은 오늘은 그냥 뭐 섞어야지 뭐 섞어갖고 가져갈 사람 가져가고 뭐야? 그리고 물을 넣으면 또 단무소 물이 나요 물이 나요 물이 나요 물이 나요 물이 나요 물이 나요 땀물 써놨는데 빠진다 고음 저거 열무입니까 저거? 배추 배추도 심네요 이번에 우리 심었어요? 응 심었는데 늦게 심었고 양도 작고 그래 대추 주면 몇 개? 맥댕 가져가면 되지 고라니가 또 습격을 해보잖아 고라니가 여기로 내려오네 마을인데도 너희라고 고라니가 뭐 안갈때가 어디냐 응? 맥댕이 고라니 안갈때가 어디지 어디든 출몰한다 이거 뭐냐 이게 열무 아닌가요? 발타리부 민들레 민들레 홀씨래야 알죠 위에 하얗게 하고 입으로 불으면 날아가는거 있잖아 그거야 네 이렇게 까먹고 있는지도 이게 날라오네 빠져보네 물이 어떻게 나와요? 머리가 쌈뻔에 꽉꽂네 너무 쌈뻔에 꽉꽂네 응 몇 팔 신길래? 응 머리가 쌈뻔에 꽉꽂네 머리가 쌈뻔에 꽉꽂네 쌈뻔에 꽉꽂네 몇 팔 신길래? 물이 너무 크다 약하게 틀어 약하게 틀어 약하게 틀어 약하게 틀어 약...약크구만 물을 약하게 틀었다고 일부러 일부러? 일부러가 일부러가서 근데 오이 크다 버스가 크 좀 작으면 같이 바꾸라 이거 망고 좋지 요거 비싼거? 낮에 잠들어오면 일만원인가? 일만원 일만원 요거는 이름메달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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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올라가네 쉽게 올라가네 이거 엄청 물 잘 준다니까 이거 한시간만 조금 딱 배뜨려 배뜨려줘 배뜨면 더 세게 나가고 왜 이렇게 해야지 이 물이 물이 안가고 땅 안팎이고 안갈대대대대대대대대 이제 차가 안 올라가네 또 갈차야 올라가고 마이 높이 세게든 푹 올라가 엄청 올라가네 아 여기까지 몰라요 응 끝까지 지금 요거 반도 안틀었는데 요정돈디 뭐 근데 요거를 좀 틀면 쪼빠있어 쪼빠있어 쪼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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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 голов 쪼pir 쪼yn 쪼ว麻 여기 조금 덧붙이고, 여기 좀 덧붙이고 형제형, 나 갈게요. 네. ciesx 움푹 방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